안녕하세요 속구입니다. 오늘 Q&A 영상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봄과 가을, 애매한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이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습도관리를 하면 좋을지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제 저희도 봄과 가을쯤 되면은 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계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. 겨울은 되게 건조하고 여름 특히 이제 장마철은 되게 습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습도관리를 많이 강조하는 계절이 1순위로는 겨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마철입니다. 그럼 이 두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습도관리라는 게 참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서 습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반면 어떻게 해도 습도가 올라가지도 않거나 떨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가장 좀 기타를 쓰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보통 봄이나 가을은 그래도 습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계절은 또 아닙니다. 아까 말한 겨울과 장마철 외에 기타를 관리하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타 습도를 관리할 때 저희가 권장하는 습도는 한 40에서 50%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습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빨리 나타납니다. 아까 저희가 겨울에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적정 습도가 40에서 50 정도인데 겨울에는 난방기구까지 돌리게 되면 10% 미만으로도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적정 습도에서 30% 정도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타들은 진짜 빠르면 3, 4일만 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. 이와 달리 여름철은 습하긴 습하지만 습해도 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런데 적정 습도에서 단순히 비교해도 한 10%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좀 서서히 일어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계절이 겨울이 되는 거고 여름도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겨울만큼은 아닌 게 되는 거죠. 봄과 가을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방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.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 습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습도계를 꼭 구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습도계를 통해 기타가 있는 공간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에 따라 가습을 할지 아니면 재습을 할지 아니면 아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여유롭게 기타를 사용하실지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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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